저거는 뭐지기처럼 찍혔습니까? 우리 형태리만 납부하니까? 뭐지야? 시즈 화분에만 보내줘야 돼?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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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야? 뭐지야? 뭐고대로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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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해 다 validity 즉시 아슈 야 아슈 뼈팡이 하면 진짜 아깝다 뼈팡이 진짜 못봐요 아잇 진짜 뼈팡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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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도 어느정도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 뼈찌개가 있어 뼈찌개가 있어 뼈찌개를 좋아해 뼈팡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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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뼈찌개가 좋아해 치즈 스파게티 그리고 김치를 합치면 돼 뼈팡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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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맞아 뼈팡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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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오세요 그럼 안녕